오늘은 진짜 놀랍게도 실제 방송국에서 한국 여성들의 현실을 다룬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세상이 정상적으로 바뀌어가는 그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부산 경남에서 지상파 방송을 하고 있는 KNN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저축 대신 해외여행 오마카세 취미활동에 모든 돈을 소비하다 40대를 맞이한 한국 여자의 한탄 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대 시절 저축 대신 자신만을 위한 라이프를 즐긴 여성이 많습니다. 30대 시절 그녀는 흔히 말하는 율로족이었다 전하며 반복되는 생활로 지쳤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희생보다는 현재의 순간과 감정에 충실하고픈 마음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버는 돈을 모두 해외여행이나 취미생활 그리고 오마카세를 허버허버하는 데 사용했고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40대에 들어선 지금 돈도 없고 결혼도 못해 혼자 살고 있다며 자신의 삶을 한탄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뉴스에서 저런 문장들이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드디어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마통론 설거지론을 상당히 공격적인 단어들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대출이자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매달 은행에서 문자가 올 때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다. 30대에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때는 이렇게 돈 몇 푼에 연연하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하는 40살 한국여자. 자신이 30대 시절 율로 라이프를 즐기는 사이 열심히 돈을 모으던 친구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샀지만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님을 탓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며 가진 것 없는 40대가 되고 보니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말하는 한국여자의 한탄으로 뉴스는 끝나게 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knn에 들어가서 영상을 만든 것 같은 수준의 강렬하게 한국여성을 까는 모습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네거시 미디어 작가들은 싸그리 한국여자 fm리스트가 장악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양심 있는 작가와 기자가 있다는 사실의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는 여성시대에서 당연히 개같이 발작하는 부분이고 knn에서 만드는 뉴스는 여성시대에서 좌표를 찍고 공격할 정도라는 사실. 한국 여성들의 실상을 보도하는 뉴스 채널이라니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뉴스에 나온 한국여자의 상황은 절대로 조작되거나 그런 여혐적인 내용이 아닌 게 실제로 한국여성들은 33살 모은 돈 0원 빚만 천만원 이제서야 정신 차린다. 라는 말을 스스로 하면서 해외여행 오마카세 허버허버 하느라 돈 못 모은 와인녀의 삶이 일상적이라는 걸 밝히고 있으며 일한 지 7년 차인데 모은 돈 0원이고 적금 모으면 다 해외여행에 써버리고 있어. 라는 식으로 뉴스에 나오는 여성의 이야기는 한국여자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행을 다시는 안 갈 것처럼 재밌게 놀고 왔다는 이 한국여자. 그녀는 돈 아끼면서 여행 다닌 게 아니라 마통을 뚫어서 다녀왔고 즐겁게 돈을 썼다고 말하죠. 하지만 여행을 다녀오니까 희망이 없고 더 우울하다며 목표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마통을 뚫어가며 비주로 여행가는 한국여자의 상황을 다룬 한국여자들은 정신 차리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마통 뚫어서 여행 가면 된다는 레전드 조언만을 하고 있는 게 현실. KNN 방송에 나온 한국여자는 정말 한국여자들의 현실이라는 사실 잘 아시겠죠? 드디어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허영심 넘치는 한국여자들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했고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제는 진짜 뉴스도 아는 마통론.